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갈바람입니다 오늘은 8월 결산 및 계좌 공개를 진행을 하고요 부제로는 또 추가적인 내용으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제가 만났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촬영하는 날짜가 벌써 9월 8일입니다 제가 이제 추석도 겹치고 첫 아이 출산 때문에 좀 계좌 공개, 결산이 좀 늦어진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항상 하는 대로 첫 번째로 전체 계좌 한눈에 보기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더 리치 어플을 사용하고 있고요 총 자산은 1억 5천 6백 한 50만원 정도 되고 평가 손익은 마이너스 41% 정도 되네요 그래서 평가 손익이 뭐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크게 뭐 손익에 개의치 않고 계속 자산을 모아가는 수량의 관점에서 모아가고 있고요 저번 달이랑 좀 달라진 점이 있다면은 이게 저번 달에는 마이너스 47%였는데 마이너스 41%로 소폭 회복을 했는데 이게 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아이온큐 같은 경우 추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결산때 16,834조였는데 한 536조 정도를 추매를 했어요 그래서 평당가가 9불 89센트에서 9불 78센트로 한 10센트 정도 낮췄습니다 현재 손익은 뭐 마이너스 50% 정도 돼서 손익은 크지만 뭐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있는 상태고요 뭐 그 외에 달라진 점은 온 세미컨덕터 제가 이제 저번에 모아가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플러스 30% 정도 돼서 이때 좀 매도를 하고 아이온큐를 조금 더 구매를 했습니다 뭐 온 세미컨덕터도 좋은 기업이긴 한데 저의 주력은 아이온큐니까 이 정도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 계좌 이제 뭐 앞에 거는 더 리치 어플은 누구나 입력해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 계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 명의의 계좌 두 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키움증권 제 메인 계좌인데 아이온큐가 손익은 마이너스 47% 정도 되고 수량은 14,250주 그리고 평당가는 여기는 9.96불 정도 되고요 서브 계좌에 조금 평당가가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제가 새로 만든 KB증권 계좌인데 오르락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플을 요즘 유용하게 쓰고 있는데 뭐 포트폴리오도 한눈에 볼 수 있고 커뮤니티도 잘 돼 있고 뭐 포인트 이벤트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캐시백도 해주고 뭐 수수료도 최저수수료 적용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쪽에 이제 새로 계좌를 만들어서 아이온큐를 한 258주 정도 샀고요 평당가는 6.38센트로 뭐 마이너스 한 16%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쪽에서도 분산을 해서 좀 모아갈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브 계좌 요건 이제 제 와이프명의 계좌인데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저번 달에 비해서 테슬라가 분할을 해서 10주였던 게 30주가 됐고 뭐 보시다시피 온세미컨덕터 수익이 상당히 좋고요 테슬라도 이제 회복을 좀 해서 수익권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뭐 알파벳 아이온큐 엔비디아 특히 이 아이온큐 엔비디아 손실이 좀 크고 뭐 QQQ는 마이너스 5%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계좌 결산은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투명하게 계좌를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저는 이렇게 공부하면서 투자하고 있습니다 라는 증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매월 이제 루틴적으로 공유를 드리는 내용이고 이제 서브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사람들을 여러 명 만나봤죠 뭐 미주부님 미주은님 전인구 소장님 그리고 앞으로 나가겠죠 멘탈이 전보다 님도 만났고 뭐 스타트업 대표님들도 만났고 이제 많은 제가 쉽게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만날 수 없는 성공한 자산가들을 많이 만났는데 이분들을 만나면서 배운 그들만의 공통된 특징 또는 성공하는 법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것이 좀 있어서 공유를 드리고자 합니다 환기도 좀 하면서요 첫 번째는 실행력이 강합니다 이분들은 뭐 내성적인 성격이든 그렇지 않든 뭔가 하고자 하면은 바로 생각은 짧게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적극적 능동적으로 뭐 일을 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셔요 그래서 뭐 일례로 제가 미주부님한테 아이온큐 고정 패널로 출연을 뭐 논의를 해서 추진을 하게 된 것도 있고 또 전인구 소장님 같은 경우는 저를 만나서 제가 좀 영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같이 미국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떻겠냐 뭐 이런 파격적인 제안도 해주셨고 이런 다양한 실행력에 강하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너지를 내는 거를 잘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또 다르게 말하자면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일단 해보자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저 역시도 이 주식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 뭐 게임 유튜브도 해봤고 책 읽는 남자라 그래가지고 독서 유튜브도 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물론 그런 채널들이 잘 되진 않았지만 거기서 뭐 말하는 법 연출하는 법 기획하는 법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이런 것들을 배웠기 때문에 지금 주식 유튜브를 이 정도로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다 보면 거기서 배웠던 것들이 결국엔 한 꼭지점에 모여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한 작은 실패들이 있었기에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투자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손익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뭐 마이너스 1.1억인데 여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있죠 왜냐하면 그릇을 넓히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코인으로 10억 20억 벌어서 은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릇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이 막 이렇게 떨어져서 20억 30억을 벌었는데 결국에는 요만큼밖에 안 남고 다 새어 나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원점으로 돌아오거나 손실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투자는 죽을 때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잠깐의 성공을 보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손익을 볼 게 아니고 이 작았던 그릇을 더욱 넓히면서 부가 왔을 때 내가 이거를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그릇을 넓히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책도 많이 읽으셔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멘탈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손실이라서 이제 저희 같이 공부하는 장기주주 카톡방에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손익을 보지 말고 이 기업의 미래 가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정확하게 본인 스스로 측정을 해 보시고 그 가치가 나온다면 그걸 믿고 수량을 모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릇을 넓히면 언젠가 기회가 왔을 때 그게 채워진다는 겁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릇의 사람은 부에 물이 쏟아져도 그거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 라는 이제 성공하셨던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또 제가 경험했던 얘기고요 이게 또 중요합니다 습관적인 부분으로 보면 하루하루 이룬 작은 성공 뭐 오늘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겠다 오늘 다이어트를 하겠다 뭐 오늘은 일을 이 정도 하겠다 라고 목표를 정했으면은 그걸 반드시 이뤄내야 됩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내가 경험한 내 자신이 되고 내 모습이 내가 스스로 인지하는 성공한 모습이 각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큰 결과가 되게 됩니다 근데 뭐 귀찮아서 운동 내일 하자 뭐 오늘 영상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책 읽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내일 하자 이렇게 되면은 내 스스로 무의식적으로 나는 실패자다 나는 할 수 없다 이런 인식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작은 성공 작은 습관들을 유지를 하면서 그것들을 하루에 루틴적으로 해 나갈 때 어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난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스스로에게 먼저 납득을 시키고 그런 모습이 새겨지게 됩니다 본인도 내가 성공할 거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성공을 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작은 점과 같은 성공들이 모여서 결국에 선이 되고 면이 되고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 뻔한 얘기지만 뻔한 건데 못하니까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 저도 제 자신한테 스스로 말하면서 지속적으로 지켜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밤 11시인데 지금 피곤해도 저는 제가 목표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만들고 있고 또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으로 자신만의 원칙과 루틴이 존재합니다 이거는 비단 투자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에서도 내가 일정 비중 이상으로는 위험한 주식을 사지 않겠다 얼마 정도 가격에 도달하면 추가 매수를 하거나 손절하겠다 라는 원칙이 있으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위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지킬 때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심어지게 되고 루틴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패션 센스도 없지만 입는 옷이 한정돼 있어요 한 두세 세트밖에 입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 입는데 고민하고 싶지 않아요 거기에 시간 쓰는 거 돈 쓰는 거 너무 아깝습니다 저는 차라리 그 시간이 있으면 어떤 것을 공부해서 또 정보로 만들어서 다른 분들한테 공유를 할까 어디에 또 투자 기회가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지 굳이 그런데 신경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이러한 자신만의 루틴이 있으면 쓸데없는데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를 하지 않게 되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다섯 개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만나본 자산가들 성공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해주고 보여준 결과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시지 말고 뻔한 얘기네 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뻔한 얘기지만 이거를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고요 그거를 뭐 한 달 1년 동안 지속하는 사람은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소수인 거죠 그래서 저도 꾸준히 노력하지만 저보다 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 사람만큼 도달해야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동기부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뭐 내가 실패하거나 다른 사람이 잘되는 걸 보고 배가 아플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에너지를 나를 동기부여하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로 이런 기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 열정에 불을 붙여서 달려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만난 그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셔서 똑같이 각자의 분야에서 또 자기가 목표하는 그런 투자의 기준에 도달을 해서 성공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8월 결산 계좌 공개 하고요 하락장이 길어진 만큼 뭐 그 손익에 집중하기보다는 제가 만났던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공통된 특징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투자적인 명 뿐만 아니라 뭐 커리어 삶에서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명절 되시고요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바람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